여보, 여기서 뭐해? 우리 차 바꿀 때 되지 않았어? 그렇다고 유리창에서 이러고 있어? 들어가서 보자. 정말? 우와, 이 차 실제로 보니까 더 멋있네. 시트 편안한데? 핸들도 묵직하고. 어때? 놀다. 운동장 같아. 시승 한번 해보고 싶다. 시승? 이 기능은 뭐지? 직접 타보면 알 것 같은데. 그렇게 타보고 싶어? 잠깐 기다려봐. 드라이빙 센터? 여기 뭐 하는 곳이지? 따라와 봐. 안녕하세요. 저희 시승 예약했는데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11시 K 시승 예약한 고객님이시죠? 운전면허증 좀 부탁드릴게요. 뭐해? 빨리 면허증 드려. 아, 네. 여기요. 여기 시승 동의서 작성도 부탁드릴게요. 시승 동의서? 뭐, 시승 동의서도 간단하네. 고객님, 1층에 예약하신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저랑 함께 이동하시죠. 벌써요? 여보가 타고 싶어했던 차 맞지? 어, 고마워, 여보. 역시 날 잘 알아. 시승 한번 해보시죠. 기아 드라이빙 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. 모든 고객님들께서 시승 차량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, 기아 직원들은 탑승 전 차량 청결에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. 직접 시승해보니까 어때? 아, 너무 조용한데? 여보는 어때? 오, 승차감 엄청 좋아. 시트가 몸에 착 감기는 게 벌써부터 내 차다 싶은데?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여쭤보세요. 최선을 다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꼼꼼한 오빠한테 시승이 딱이다. 안전한 차로 변경을 위한 후측 방 상황까지 모니터의 영상으로 나오고, 에어컨 틀어줘. 에어컨을 켤게요. 여보, 나 이 차가 점점 더 마음에 들어. 여보, 근데 시승 예약은 어떻게 한 거야? 드라이빙 센터 시승 예약은 아주 간단해요. 만 21세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인터넷, 모바일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. 기아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체험센터 시승 예약을 클릭하시고, 시승할 차종과 장소를 선택하신 후,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시기만 하면 됩니다. 시승 시에는 영업 담당자가 동승해 차량에 대한 궁금증을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드리고, 시승 후 차량 상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시승은 기아 직원이 동승하면서 차량에 관한 설명을 드리는 동승 시승과, 고객님 단독으로 시승하는 셀프 시승이 있습니다. 언제든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. 저희 기아는 차량의 성능과 품질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, 전국에서 드라이빙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, 누구든 편안한 시승이 될 수 있도록 정성껏 모시고 있습니다. 시승의 분이 어땠어? 시승 예약이나 체험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, 기아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인상 깊었어. 그리고 고객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, 기아에 더 신뢰가 생긴 것 같아. 나도 시승하고 이 차에 더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. 이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직접 체험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 봐. 그래서 말인데, 나 차량 상담 받아봐도 돼? 당연하지. 전국 기아 드라이빙 센터에서 마음 편히 시승하고, 체험해보세요.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aso be continued. aso be continued. aso be continued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